제가 오늘 여러분을 꼬시러 왔는데요 앞에 분들이 너무 여성분들이 다 꼬시고 가셔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넘어와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반응 너무 좋네요 그럼 오늘 시작할게요 내일 자작곡이에요 1,2,3,4 1,2,3,4 오늘 니가 아는 소녀가 아냐 아냐 이 밤이 다 갈 때까지 나랑 있어도 돼 있어도 돼 있어도 돼 새삼스레 날 바라보는 눈빛에 얼굴이 붉어져 내 말을 듣는 너의 얼굴도 또 한 번 고쳐버렸네 우리 집에 오늘 날밖에 없는데 들어서라면 먹고 가 우리 집에 오늘 날밖에 없는데 들어서라면 먹고 가 이런 표정으로 날 바라보지만 내 맘 모르겠니 혼자 있는 집은 무섭단 말 약하지 말고 들어서라면 먹고 가 우리 집에 오늘 날밖에 없는데 들어서라면 먹고 가 나의 마음이 없네 나의 마음이 없네 나의 마음이 없네 나의 마음이 없네 다음 말은 필요 없어 알 수 있지 않니 우리 집에 오늘 날밖에 없네 우리 집에 오늘 날밖에 없는데 들어와 우리 집에 오늘 날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학교 따위 넘는 앞에 따위라고 하면 좀 이상하나 멋있지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MBR이구나 MBR Yeah 그리고 우리 둘의 이름은 저지 그리고 NM51 이진수 이진수 영희님 Signs Up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영희 형이랑 영희님 Signs Up Oh Yeah 1 1 1 2 밀지 말아요 지금 꽉 찼잖아요 사람들도 빛을 봐도 짜증이 난 것만 같아 나 오늘 넌 구겨진 어때 구겨진 어때 사람들 계속 따라 어쩌게 Hey Don't pus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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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push me 항상 지르린데 저 어디서 다 잡을 풀어도 샴페이 네가 좀 아니야 단물도 탈리 Everybody Let's see 눈 뜨자마자 지금 몇시야 시계를 보고 낯설 남을 거짓한 모두가 같은 지옥같은 출근하는 시간에 마치 하루에 기다려 젖은 같은 거지 눈을 떴지만 내 발을 멈친 가벼운 거리에 다들 무거운 머리를 하고 등허리를 굽혀 지하로 내려가는 우린 두저지 근데 무슨 무슨 두저들이 같이 위로 올라가기 재미있는지 나도 잘 몰라 뭐가 좋은같이 아플 잘 못 봐 눈을 잘 못 시켜지 하지만 난 지쳐 내 마음도 몸도 이정도 노동은 내게는 포토 권도 막힌 소통 이제 죽겼던 이제는 모두에게 내준 고통 아 지하철상에 다들 힘든 사람들 우린 질러 우린 우린 하고 납시다 다 해봐요 그게 When I say Ambit You think I am Ambit Ambit When I say Ambit You think I am Ambit Ambit 멈지 말아요 지금 꽉 찼잖아요 사람들로 비춰봐도 짜증이 난 것만 같아 구겨진 어때 대화 구겨진 어때 이 사람들은 계속 담아야 해 Don't pus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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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안 하나 해님이 연락 이 어 나 건네 역 이런 졸렑 역 Там 부모님들 땀냄새는 안감해 세차감들 떼어내려 분은 안감대 지옥에 건너 접수하시네 내지 말아요 지금이 꽉 찼잖아요 사람들 눈 빛을 봐도 짜증이 난 넘만 같아 오늘 널 구겨진 어때? 구겨진 어때? 사람들은 계속 단 한 업데이 좀 부시대 좀 부시대 또 부시대 또 부시대 또 부시대 또 부시대 항상 잊히는 일생 거짓 것 같으면 들어도 아무리 이것 좀 많이 안달면 다 달래 Everybody let's take the night train 감사합니다 MBS입니다